무슨 게임? 얼불춤? 얼불춤? 어제 그거 추천받아서 그것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아 이렇게 맞춰서 넘어가야구나 일단 해보자 어어 어 이거 어떡해? 일단 열심히 해보자고 노래는 좋네 어어 우리집 해피도 요령이 키면 깰 것 같다고? 어어 개못하는 것 빼고 괜찮은 듯? 아 그래? 어어 어어 아 어어 기다려봐 아냐 화났났어요 아니 타당탁이라고 다당탁이 아니라 다당탁이라고 다당탁이 아니라 아 조용해봐 다당탁이라고 다당탁이 아니라 그냥 깰래 아이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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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연속으로 누르고 한 박자 쉬고 다시 누르라고 두 번? 한 박? 오케이 아다당 타당탁 조용히 해 아니 타다닥이 아니라 조용히 하라고 아 조용히 하라고 다다닥이라고 아니 타타닥이 아니라 타다닥이라고 아니 주다닥이 아니라 타다닥이라고 아 제발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라고 오오오오 왜 자꾸 그래 아 제발 어어어어 어어어 그만해 아,com까지 다 깼는데 어어어 안돼 으아아아악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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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그만해 그만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닥쳐 닥치라고 1스테이진 깨할거 아냐 이게 관우 집에서 아 아 아 아니 수철아 따당탕이라고 너 너는 따당 땅을 모르나 예우 따당당하고 따당당 해야지 따당당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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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만 아 은근 짜증난다 이거 이렇게 사람 멘탈 공격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 위로 올라가는게 은근 어렵다 리듬을 타면서 따당당 단짠단짠 딴문 컷 팔 쪼렛 버벼 고맙 여기서 막힌단 말이야 짠짠 여기서 막힌단 말이야 새끼, 기열, 단단국통, 해병집의 힘찬 고함수류와 함께 기열집과 황룡의 대가에 33동 구름내가 나는 해병 짜장을 한껏 뽑아내셨다 중간에 아스의 안면이 해병스타로 변하는 아주 깜찍한 실수가 있었으나 그 또한 기압이렸다 꼈는데요?